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인천 계양구 이막동에 위치한 신축빌라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실 현장은 이막동 신축빌라 3룸 세대입니다. 분양가는 3억 4천 4백만원, 담보대출은 70%까지 가능합니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으로 추가 대출도 가능합니다. 실평수는 27평, 전용면적은 22평입니다. 1계동 5층 8세대 분양 중에 있습니다. 인천 1호선 이막역 도보 5분 소요되며, 자차기준으로 계양IC 5분, 부평IC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인근 다수의 학교는 도보 통학이 가능합니다. 편의점, 은행, 식당, 공원, 산책로 등의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습니다. 전실에는 일괄 소등 스위치와 신발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수납장에는 전신 거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수납장이 있어서 수납 환경이 좋습니다. 거실은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화이트톤의 깔끔한 인테리어를 보여줍니다. LED 조명 설치로 실내가 밝기도 하지만, 전세대 남양집으로 뛰어난 채광을 자랑합니다. 팬트리 공간이 있어 수납 환경도 넉넉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역자형 주방가구가 설치된 넓고 편리한 주방입니다. 넉넉한 수납장과 조리대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환기창이 설치되어 있어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넓은 공간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실, 욕실입니다. 넓은 침실 공간을 제공하는 안방입니다. 화장실이 있어서 안방 생활이 더욱 편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기가 매우 잘 되는 서브룸들입니다. 넓은 공간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방은 베란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넓은 공간 확보로 편리한 주차 환경이 제공됩니다. 1층 필로티 자주식 공간에 세대당 한 대씩 100% 주차가 가능합니다. 분양 및 상담 문의는 위에 있는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